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언론 방송통신을 장악하고 자기 입맛대로 부려먹기 위해서 KBS 수신료를 인상해준다, 중간 광고를 허용해준다 등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내놓더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앞장서서 정부 여당에 불리한 가짜 뉴스를 보도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을 이어 중에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의 싹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이념적으로 가장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정연주 전 KBS 사장 임명이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입니다 그렇지만 종편의 재인과 승인 심사에서 대략 30% 정도 비율이 반영되는 종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강력한 자리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 민주당이 무리수를 들어서라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적격 이유와 그의 임명을 강행하려고 꼼수 부리는 문정부와 거대 여당 민주당의 잘못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얽겠습니다 예전에 원내대표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두 번이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와대가 전혀 굽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입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방심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정치 편파적이고 이념 편향적인 진짜 정치 편파적이고 이념 편향적인 인물입니다 정연주 전 사장은 저지리고 추악하게 오염된 한국 언론은 왜 망하는 언론사가 없냐고 비이성적인 언론관과 노골적인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건국 유공자를 친일파로 몰아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 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오죽하면 당시 KBS 노조도 정연주가 죽어야 KBS가 산다는 성명을 발표했겠습니까 또한 정 사장은 미국 국적 취득은 특수계급의 특권적 행태라고 호통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두 아들은 병력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력 면제를 시켰으며 병력이 끝나고 나서는 삼성 취업을 관련해서 삼성 취업도 시키고 국감장 위정 논란도 일으킨 방심위원장 자리 근처에 가서도 안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둘째는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거세지니 대통령 추천과 여당 추천만으로 방심위를 졸속 누드기로 방심위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는 법률 제18조 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구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법종이 생긴 이후로 한 번도 구명이 아닌 일부의 방심위위원으로 구성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방송 내용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보장하고 심사하는 법의 정신과 그 법을 존중하는 그런 원칙이 10여 년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즉 방심위는 구인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구인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심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3인을 호선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 등 소위원회도 구성할 수 없고 새로운 사무총장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서만 추천하는 일부의원을 이른바 위촉하는 5기 방심위 구성은 불가능하고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자 당연한 논리입니다 또 법률 전문가의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우선 가방위 상임위 차원에서 여당 추천 목 1명을 이번 주 내로 거대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날치기를 처리하고 국회의장 차원의 2명의 목 그리고 대통령 추천 3명을 합해서 6명으로 일단 누더기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끄러워서 정부 여당 추천 목인 방심위원장을 당당히 밝히지도 못하고 무엇이 조급해서 법을 어기고 전례를 어기고 하며 방심위를 누더기로 여당만으로 편파적으로 급조하려 합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로 이내 늦게는 7개월이라도 뒤늦게 구성되더라도 여야 합의로 결국 구성되었습니다 왜 유독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 민주당은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탈법과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지난 목요일 가방위 전체에 의해서 방심위 사무총장 출석을 강력히 반대했던 이유가 거대 여장 추천으로 방심위를 구성하려는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국회 가방위 전체 업무보고에서 방심위 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우리 국민의힘은 방심위 사무총장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했는데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로 방심위 사무총장이 국회 가방위 전체에 참석조차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방심위 사무처는 방통위법 18조에 근거해서 방심위는 당연히 여야 합의 구인으로 구성되어 발족해야 한다는 의견을 필요하게 했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러한 방심위 사무처의 태도가 본인들의 뜻과 다르니 국회 출석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졸렬하고 야비한 국정운영이자 언론관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이념적으로 편향적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 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까? 둘째, 대통령목과 대통령추천목과 국회의장, 야당추천인사들 중 미너련 출신이 몇 명입니까? 셋째, 법과 관례를 어겨가며 야당추천인사들 없이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만으로 방심위 오기를 구성할 겁니까? 이상입니다